아, 이게 큰 학교야? 진짜 멋지게 오고 여기 있대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여덟 뛰면 예뻐 강아지 그렇지 좀 더 좀 더 마주보고 반대로 보고 토닥토닥 아리아리 앞으로 나오면서 엉덩이 흔들고 마지막 시작 높게 높게 뛰어요 막 납목이 흔들고 나를 판로 sobbing 인사 여행 어이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